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때려야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부가가치세라는 걸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항상 세금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세금은 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 급부 이런 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 조금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세금을 절약 또는 아끼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른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아끼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절세가 아니죠. 이거는 탈세입니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탈세.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세테크고요. 재테크와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재테크는 재산을 불리는 그런 영역이고요. 재테크 또한 세테크. 세금과 떼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세금을 꽝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약간 좀 가슴이 아프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세테크라는 것은 그렇게 만약에 잘못 우리가 법 지식을 잘못 알고 있었으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세테크의 영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테크는 반드시 세법의 해석 적용과 관련이 되고 그 세법은 매년 대폭 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사회현상을 반영을 해요. 사회현상 이렇게 되면 그거를 촉진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을 하고요. 또 세법이 개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회현상이 또 막 변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세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이 자주 개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세법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특히나 이번에 최근에 가장 많이 대폭 개정이 된 것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부분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소득세 관련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들이 대폭 개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과연 세금이 무엇이고 세금이 어떻게 구조로 짜여져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과가 되며 그런 부과가 됐을 때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불복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의 기본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세금이란, 세금이란 무엇이냐?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각종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서비스에 필요한 국가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도 공짜로 이용하는 게 아니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돈을 경비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세금을 징수할 때는 징수했다라는 이유로 그 세금을 낸 사람한테 반대급으로 바로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천 원짜리 사면 천 원짜리 해당되는 물건을 우리가 받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냥 반대급 없이 징수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세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금의 종류를 보시면 조세, 국내 조세, 국세, 내국세, 관세, 지방세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조세는 국내 조세와 국제 조세 이렇게 영역으로 나누고 예전에 사실 국제 조세라는 영역은 크게 환영받는 그런 영역은 아니었어요. 별로 관심 많은 영역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역외 탈세라든지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냥 소득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제 조세 영역이 굉장히 건강을 받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국제 조세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오늘 강조의 목적인 세테크는 국내 조세 영역이에요. 그래서 국내 조세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국세는 국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넌 세금이 되겠죠. 이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내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이 있고 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이런 세목이 있습니다. 이거 왜 가하고 나하고 다 내국세인데 왜 구태야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 국세인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거는 계속 빈번하게 발생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들은 부가가치세 마찬가지고요. 일단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하면 국가에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납부한 거를 그대로 맞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만일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신고한 거를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동일한 또는 업종의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장은 수익금을 1억, 1억, 1억 다 신고하는데 어떤 사업장만 1천만 원을 신고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신고한 거를 그대로 다 받아주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들 위주로 조사를 하거나 세금 부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나 소득세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이 일어났을 때 누가 증여를 했을 때 그런 시점에만 발생을 한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납세자가 신고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한 100억짜리 건물을 증여를 받았다. 그런데 납세자가 그냥 이거 50억짜리예요. 또는 나는 이거 10억짜리라고 생각해요. 라고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확 낮출 수가 있잖아요. 증여세를 증여받으면서 그거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금액 그게 시가에 맞는지를 국세청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맞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주면 그때 비로소 이제 세금, 납세가 끝나는 거 확정돼서 끝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하고 나는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이 세목을 이제 구분한 거는 그 뒤에 또 이제 설명하는 데서 좀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조세채권의 성립, 세금이 성립된다는 건데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그냥 성립해요. 조세 채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해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성립해 있다고 하는 게 그 성립한 금액이 그대로 그냥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성립이 돼 있는데 이거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언제 성립하냐면 과세 기간 종료 시 성립. 소득세 매년 12월 31일이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딱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그때 이제 내가 신고납부할 세금 성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냐라고 하는 게 그 다음 확정 단계고요. 법인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마찬가지로 부가가시세 매년 6월 31일, 12월 31일을 두 번이고요. 법정된 과세 기간 발생, 상속세 증여세. 아까 가하고 나로 구분했던 그 세목들이죠. 이거 가, 이거 나로 분리했던. 그러니까 역시 이것들은 매년 12월 31일 날 매년 발생을 성립을 하는데 상속세 말 그대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그때 한 번 증여세 증여를 받은 때 한 번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누가 증여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이런 때에 발생한다. 일단 발생을 해 있어요. 세금이. 그러면 조세 채권을 발생해 있는 채권을 확정을 시켜야 돼요. 이 확정을 시킨다는 게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 납세자가 납부를 하거나 또는 국가가 징수, 성립되어 있는 거를 다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확정돼서 내가 이만큼을 징수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확정 짓는 것. 그거를 말해요. 신고 납세 방식. 아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세세는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하면 일단은 아 그래 그게 맞아. 확정을 해준다 그랬죠. 과세 표준을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확정 끝.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근데 신고 내용이 오류 탈려는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국가가 봐서 다시 경정 확정시키는 겁니다. 부가가세 방식, 상속세 증여세 있죠. 상속세 증여세 방식. 아까 신고 납세자가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 확정은 정부가 안다. 뭐라고요? 납세자가 신고한 거를 정부가 한 번 본다.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맞다라고 하면 최종 확정을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 확정 방식은 원천 징수하면 그대로 확정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크게 관심이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동 확정되는 거니까.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가는 세금 확정해서 부가 고지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 정기적으로 5년마다 어떤 법인에 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업자 조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탈세 이제 어디서 탈세 재고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가 명백하다 탈세 한 게 그러면 이제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 조사할 수 있는 조사를 하면서 조사해서 세금을 적출하고 이제 부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수정신고라고 했는데 수정신고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세금을 신고 납부했는데 조금 적게 신고를 했어요. 아 적게 신고했네요. 내가 알아서 맞게 수정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알아서 신고를 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걸렸을 때 가산세가 하는데 그 가산세를 감면해준대요. 그러니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경정청구 내가 세금을 잘못해서 너무 많이 납부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너무 많이 납부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걸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언제? 5년 내에 이 기간을 지나버리면 내가 너무 많이 납부한 걸 돌려주세요. 이거를 못해요. 그죠? 이 안에 해야 됩니다. 부과제척기간 이거 먼저 보시면 부과제척기간이 있어요. 조세 부과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들과 흔히들 국세청이 5년 부과했을 때 5년만 지나면 끝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5년 7년 10년 이 기간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법인세 소득세 부과세 같은 거 신고납세 방식 5년 과소 신고한 거예요. 신고는 했는데 조금 신고해서 그거는 이제 5년에 그러고 무신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7년까지 극세청이 부과를 할 수 있고요. 10년 거짓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 안 하거나 누락시킨 거 그런 것들은 10년까지도 극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10년 15년 이 기간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10년 15년 상속세 지기였어요. 과소 신고한 거는 10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 15년 또는 허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썼다. 그러면 15년까지 극세청은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세징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는 정부가 독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부과 해놓은 거 또는 세금이 확정돼 있는 거 그거를 5년간 극세청은 징수를 해야 돼요. 5년 내에 징수를 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 사라져요. 사라져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근데 5억 이상 세금 거둬야 될 것이 있었는데 징수를 언제까지 여기는 그냥 그 미만은 5년인데 5억 이상은 10년으로 늘어났어요. 10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세금을 확정돼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나 5년만 버텐데 난 재산 아무것도 없다. 국가가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5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5억 이상 10년까지 국세청이 행사할 수 있다. 재산 하나 잡히는 거 있으면 압류하죠. 압류하면 송면 씨 5년 기간이 딱 멈춰버려요. 그런 게 있고 이 재첩기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압류 이런 절차로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기간을 지나버리면 끝나는 거고 소멸 씨는 이런 거에 의해서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